창원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버전 2,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이 버전 1 이라고 치면은 일단 2 해서 좀 이름 붙이고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들 특히 이제 음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쉽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그 실제 일 하시는 일 하시는 기술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엄청나게 많은 한 400개의 동영상들이 다 뭐 제 나름대로 괜찮은 동영상 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그러시는 영상들 입니다. 그래서 뭐 꾸준히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냐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냐는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이렇게 전자 칠판도 도입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기본 이론부터 해서 이제 실제적인 부분까지 그동안 만들어 놓은 많은 동영상도 있고 책도 있고 음향 시스템 핸드북, 오디오 믹싱 핸드북, 마이크로폰 핸드북, 테크니컬 미니스텔 핸드북 이렇게 4권의 책이 나와 있지만 이제 그 책에서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교과서 라고 생각하시고 그건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회가 일단은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바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단편적이라도 그걸 빨리빨리 얻어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음향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어쨌건 한 뭐 30여 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지 빨리 갈 수 있는지 그 지름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답이 없다고 말하는 믹싱에 대한 부분도 답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이제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만들었는데 뭐 그 쉽다라는 것도 이제 객관적인 내용이 아닌 거고 주관적인 내용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한번 더 이제 한 걸음 더 이렇게 뛰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지금 실제로 이제 멤버십을 좀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블루, 레드, 퍼플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그 블루는 이제 그동안 유튜브 멤버십으로 이제 하셨던 분들 그 월 3만원씩 해서 하셨던 분들이 그냥 쭉 그 멤버십으로 해서 음향 시스템 핸드북 동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유료 동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는 멤버십이 있고 그 다음에 블루 멤버십이라고 해서 블루는 이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 중요한 동영상들은 일단 빼고 그거 외에 블루 제가 뭐 실시간 라이브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유료도 유료 동영상도 다 보실 수 있고 이제부터 공부하게 될 이제 이 유료 멤버들을 위한 그러니까 블루 멤버십 이상의 멤버들을 위한 이제 라이브라든지 그런 강의들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지금 블루 멤버십이 월 12,000원 이라고 제가 이제 정했는데 그 월 12,000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뭐 밥 한 끼니까 뭐 지금 곰탕 한 끼를 먹어도 만 원이니까 그 정도 12,000원에서 여러분들이 120만원 이상의 가치를 뭐 찾으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도 저한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계속하고 계속 뭔가를 계속 여러분들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이제 그런 리소스 처럼 예 그런 미네랄 처럼 그래서 그게 공급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유튜브 자체로 뭐 구독자가 10만명 100만명 이렇게 되는 건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거기에 만명이던 3천명이던 뭐 5천명이던 간에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노력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양재에 있는 이제 블루소노 레코딩 제 녹음실이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전자지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계속 기초 이론부터 해서 하나하나 새롭게 여러분들이 새롭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뭐 경력자들 뭐 20년 30년씩 음향을 하신 분들도 또는 이제 뭐 음향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새롭게 접근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아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였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만큼의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뭐 그냥 뭐 유료 멤버로 뭐 계속 돈 밝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 블루 멤버는 이제 뭐 3만원이니까 그건 좀 생각이 필요하다고 해도 레드 정도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배 이상의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지금 뭐 계획에는 주 대략 2회 이상의 이제 이런 강의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라이브도 유료 멤버들 위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냥 무료로 아니면 구독도 안 하신 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동영상들은 4,50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도 뭐 충분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좀 그 특화된 내용들을 진짜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그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치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한 교환이라고 생각하시고 멤버십을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가치에 대한 부분들 그냥 단순하게 뭐 아 유료이니까 또 아 무슨 뭐 뭐 옛날에 누군가는 아 돈 벌 수 있는 기술은 안 가르쳐줘요. 돈 벌 수 있는 기술은 유료로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 따지시던 분이 있던데 돈 벌 수 있는 기술은 돈 내고 배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선택했다라는 면에서 그걸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레드 멤버십이 100명이 되고 그게 1000명이 되고 이러면 당연히 이제 그게 어 이게 제 주업으로도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게 그러면 아 그거를 메인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을 제가 사이드 잡 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통해서 계속 저랑 컨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팁이건 뭐 기본 이론 이론이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자 레드 멤버십은 예 레드는 레드 멤버십은 예 12,000원 입니다. 예 12,000원이 부담이 되신다라면 아 다른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른 거 다른 일들 그래서 그냥 아니면 뭐 취미로 하시는 그 정도에서 그냥 끝내도 지금 이미 공개된 많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무료로 구독을 안 해도 이제 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같이 가치들을 같이 가치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죠? 감사합니다. 바이. 아 이제 그 레드 멤버 이상의 동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거에요. 그래서 좀 이따 이거 좀 끝나고도 하나 일단 기초 1부터 한번 좀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유튜브에서 지금 그 프리미엄으로 3개월 이상 구독하고 계신 유튜브 멤버십을 그러니까 유튜브를 3개월 이상 그 프리미엄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레드 멤버십을 한 달 동안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광고 안 보고 프리미엄 내고 보시는 부분들은 바로 레드 멤버로 해도 한 달 동안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죠? 감사합니다. 바이. 그럼 이제 3개월이 일정으로 가르쳐게요. 그럼 수용유에 wel치면 암금은 아직까지 한번 더 galал해봅시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무료와 보실 수 있습니다.